이리 다녀갖고 그냥 풀이 다 죽었어요. 하여간 천천히 비양신적 이런 얘기들. 남의 천에 가서. 아니 길라뚜고 왜 이리로 다니게 잔들냐고. 누구 걸리면 죽는다. 이리로 돌아가고 전동차 가고 전동차 못 지나가요. 이리로 이렇게 풀려 해도 생명인데 여기서 산소가 많이 나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 지구온난화는 황사에다가 코로나로 해서 초미세먼지에다가 산에다가 전부 태양광 풀어내려갖고 산의 대형 화재로 그냥 여기도 산불 저기도 산불 사방에 산불이 나갖고 그냥 나무가 그냥 숲이 사라지고 전부 장작더미 숲이 됐는데 장작더미가 됐는데 이렇게 풀려.